구독자 7만명 돌파를 기념하여 소개하는 7호선 특집, 그 첫 번째로 오늘은 7호선에 달리는 차량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장암역에서 성남역까지 운행하는 7호선은 노선이 계속해서 연장되거나 기존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차량들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7호선에는 크게 5종류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히 7가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7호선에는 총 74편성의 열차가 제작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운이 좋아야만 잡을 수 있는 독특한 좌석 배치의 열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하철 좌석은 양 창 쪽에 좌석을 배치하고 있는 롱시트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7호선을 타다 보면 열차 좌석이 통로 쪽에 배치되어 있는 독특한 객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열차는 2012년 7호선이 운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 운행함에 따라서 추가로 투입된 열차입니다. 노선 길이가 길어지니 당연히 열차들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7호선 차량 중 총 7개 편성에 속하는 이 열차에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 일부 차량은 당시 7호선 운영사였던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 제작한 열차라는 점, 그리고 일부 전동차에 중앙 좌석이 설치되었다는 점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지하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량 제작사에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동차를 직접 운영사에서 제작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물론 차량 부품까지 모두 만들어서 조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은 차량 제작사에서 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를 조립하여 전동차로 만드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열차의 중량을 약 20톤 정도 감소시켰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기존 7호선 차량과는 달리 전기식 출입문을 도입하여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소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제작 기간을 줄여서 전동차 구입 비용을 줄였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 자체 제작 전동차 첫 번째 차량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7호선 도봉 차량 기지에서 자체 제작 전동차 SR-0015 조립 완료 보고에도 열리는 등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승객 편의시설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객실 중앙 좌석에 설치했습니다. 기존 차량처럼 창쪽에 좌석이 설치되는 경우, 맞은편에 앉은 사람과 시선이 마주칠 때의 민망함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는 객실 좌석을 새롭게 배치하는 시도를 했는데, 목업 차량에는 롱시트 형태도 있었지만, 앞이나 뒤를 보면서 가는 클로스 시트 배치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롱시트를 객실 중앙에 배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좌석을 중앙에 배치하다 보니, 출입문 바로 옆까지 좌석을 설치하면, 출입문 부근에는 사람들의 혼잡이 우려되었는지, 객실 중앙 좌석은 기존 7인석이 아닌 6인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7인석도 좌석폭을 늘리기 위해서 6인석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으니, 만약 지금과 같은 좌석폭으로 객실 중앙 좌석을 설치했다면, 5인석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7호선은 8량 1편성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객실 중앙 좌석이 설치된 호차는, 3번째 칸과 6번째 칸 2칸이며, 나머지 객실은 다른 열차처럼 창쪽에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여행하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칠 필요가 없고, 좌석 바로 앞으로 넓은 창문이 있어서, 열차 안에서 창밖 경치를 감상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좌석 위로 유리로 된 벽이 있어서, 머리를 기대고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앉아서 여행하는 경우는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객실 중앙 좌석은 몇 가지 단점도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서서 여행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좌석을 중앙에 배치하다 보니, 입석으로 이 객실을 이용한다면, 통로 중간이 아닌 창쪽에 서서 가야 합니다. 좌석을 중앙에 배치하니 손잡이를 설치하기 어려웠으므로, 손잡이 봉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손잡이 봉의 높이도 높고 잡기에도 불편해, 서서 지하철을 탄다면 벽 쪽에 기대서 가거나, 좌석 양 끝과 중간에 설치된 기둥을 잡고 가는 방법 정도 뿐입니다. 그래서 서서 지하철을 타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열차 내부를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에는 좌석 앞 통로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좌석에 손님이 모두 앉을 경우에는, 한눈에 봐도 이동하기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좌석에 앉은 사람이 물건을 앞에 둔다면, 사실상 중앙 좌석이 설치된 객실의 내부 이동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7호선이 전국 지하철 중에서 혼잡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열차이고, 중앙 좌석이 설치된 세 번째, 여섯 번째 칸은, 특히 혼잡도가 심한 칸인데, 그래서 차량 혼잡 시에는 서서 다닐 공간이 더 부족해진다는 문제점도 보입니다. 좌석을 창문 쪽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그 사이로 사람들이 서서 여행할 공간이 세 줄 정도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좌석을 중앙에 배치하니 서서 여행할 공간이 두 줄 정도 뿐이어서, 열차 혼잡 시에는 객실 혼잡도가 그만큼 더 커지는 문제점도 생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열차가 혼잡하지 않을 때 좌석에 앉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창밥 경치를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7호선의 지상구간은 종점인 장암에서 도봉산역, 그리고 한강을 건너는 뚝섬 유원지역에서 청담역 구간뿐이고, 나머지는 어두컴컴한 터널뿐입니다. 열차의 혼잡도가 크지 않고, 지상구간 위주의 열차에서 이런 좌석을 설치했으면, 이 장점이 크게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7호선은 대부분 지하구간이어서 이 장점도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중앙 좌석 객실에 대한 이용객의 반응은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서서 여행할 때 불편하고, 열차의 혼잡도 증가, 객실 이동 시 불편하다는 단점들이 대체적으로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한편 객실 중앙 좌석 차량은 차내 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중앙에 좌석을 배치해도 선반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차량 자체가 다른 객실에도 노역 좌석을 제외하고는 좌석 위 선반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 당시부터 객실 내 선반을 유실물 발생 등의 이유로 없애려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이 열차에는 선반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이 열차의 특징은 객실 끝에 모니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인터넷, 지하철 노선도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이 열차가 한창 만들어질 당시에 휴대전화로는 인터넷을 하기 힘들었고, 지하철을 탈 때에는 신문을 보는 정도가 할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열차의 제작이 완료되어 운행을 시작한 2012년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도 하고, 지하철 노선도 검색도 가능해졌으니, 시도는 좋았지만 지금은 사용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니터는 활용하지 않고 꺼놓은 채 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 제작한 전동차는 객실 내부 많은 시도를 통해 큰 주목을 받으면서, 2010년 첫 번째 차량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량 제작사가 아닌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전동차에 대한 안전성의 우려가 컸고, 서울시 의회는 물론 해당 열차가 운행할 부천시, 인천광역시에서도 전동차 자체 제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도입 예정인 7개 편성 중에서,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편성은, 자체 제작이 아닌 당시 철도 차량 제작사였던 로윈에서 제작하기로 결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이 차량의 특징, 3호차와 6호차의 중앙 좌석이 설치된 열차는, 764편성과 765편성까지였고, 나머지 5개 편성은 모든 객실이 좌석을 양 끝에 배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새로 도입되는 지하철 차량에도 객실 중앙 좌석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지하철의 좌석이 중앙에 배치된 객실은 아주 보기 드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7호선에 다니는 열차는 총 74편성으로 8칸으로 다니기 때문에 총 592칸입니다. 이 중에서 객실 중앙 좌석이 설치된 열차는 2개의 편성, 이 중에서 3호차와 6호차라서 총 4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7호선을 이용하였을 때, 중앙 좌석이 설치된 열차의 걸릴 확률은 약 0.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7호선 차량의 가장 큰 특징, 객실 중앙 좌석이 설치된 열차의 도입 배경과, 이 열차를 탈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호선 특집의 두 번째 영상, 7호선 노선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선 노선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